오.. 죽을 뻔했다 오.. 죽을 뻔했네요 너무 무서워 빨리 가라 가라! 가라! 고! 좀 벌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얼굴에 연락이 시작하면 웃겨? 들어간건가? 광소리? 광소리 들어간건가? 아, 진짜 안 들어갔어 3주에서 엔딩 보신 분도 있어요? 아.. 좋아 그분은 하드로 하셨나보죠? 다시 돌아갔어 아.. 왔다갔다 하러 버리지마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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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들어와 두번은.. 두번은 왔다갔다왔네 갔다 가.. 같이 가 들어간거 아냐? 아.. 아.. 아까 여기서 세이브했지? 새로 새로 세이브했어 안했어? 지금해 지금해 세이브해 예아 아.. 아.. 노멀인데 실력이 슈퍼 하드셨어.. 아.. 저희보다 게임을 더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? 헉! 됐어? 아.. 좋아 도망갔다 도망갔다 그냥 가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? 봐봐 밑으로 밑으로 내려봐 내려가봐 내려가봐 아.. 삥돌아야 된다 밑으로 가갖고 오른쪽으로 가야된다 아.. 아.. 오마이갓 아니 좀 소울 준비해 소울 준비해 아.. 소울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마이갓 그렇지? 네 네...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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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가. 가자, 가자. 엄마. 엄마. 오. 이게 맞나? 맞는지만 확인해 봐 가자 여기서 왼쪽이야.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아 벤트로 여기, 여기 여기야 여기야. 오... somewhat 아 이걸 막 봤어 아.. Ist 아 Samuel 예아 콜링몸 어떻게 들어가는데 근데 아까처럼 하면 돼 아까처럼 하면 돼 아 근데 아까처럼 못하겠어 손에 땀이 주륵주륵 흘른다고 야 팜스웨리 어 팜스웨리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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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져요 예아 오 엄마도 이거 먹고 해줘 원래 어려운 게임이라 용기를 가져 오케이 두어 두어 슬라이드 슬라이드 아 너무 어려워 어, 인간적으로 그 79년, 79년 그 분위기죠, 그죠? 예, 1, 2, 1이 선물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 고 고 고 고 고 제발 제발 가, 가 가, 괜찮아 괜찮아 예 가 가지 그죠 좀 어려워야 재밌죠, 이거는 오케이, 오케이 왼쪽에 빠진 데가 있을까 여기가 여기가 벤트 앞에, 조심해 팔망세 꺼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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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라고 아이 꺼내라고 아 아 아 화면에 꺼내라 그랬잖아 안 나가요, 여기서는 꺼내라 그랬잖아 왜 안 꺼냈어 벤트에는 저기 안 나가 아 왜 말을 안 들어 아 다행히 갑시다 아 어 진짜 나 나 나 나 가 가 가 가 빨리 가야 돼 우회전 우회전 가서 너 가서 들어가서 꺼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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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여기서 맵 봐 맵 여기서 왼쪽으로 갈거야 왼쪽으로 가는 지금 바바가 모션 트랙커 좋아 봐봐 봐봐 맵 보라고 와 거의 다 왔잖아 이걸 세이브를 먼저 해 세이브를 먼저 해 폰이랑 컴이랑 좀 차이가 납니다 가 세이브를 해 봤어? 아휴 야 이걸로 먼저 확인을 하라고 축가 요거네 자자 그렇지 그렇지 해놨어 예에 쉬어버 크롬스 오케이 오케이 자자 여기로 가 가 오른쪽으로 가 세이브했으니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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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괜찮아 예에 어? 으악 어엌 아아 흐으윽 아아 아아씨 하아이씒 비어 아쉬 자자 세이브했으니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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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씁씁 우우 어? 봐봐 매번 봐 어디야? 앞으로 가야 한다고 아니 얘가 내려왔잖아 지금 봐봐 다시 봐봐 아니 보면 되잖아 왔다! 릴로드 릴로드 자 방향 봐봐 아에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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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떨어져 떨어져 아아! 오빠! 오빠! 왜? 왜? 나 거의 다 왔잖아! 아니야! 자 자 다시 해볼게요 아니 근데 몇 번 쏘면 되지 않아? 아닌가? 왔어! 뭔지 모르겠는데? 왜 올라와 장정아! 올라가자 여기서 태워야 돼 오! 왔어! 오! 예! 여기서 자꾸 여기까지 오는데 자꾸 제가 밑으로 내려와서 나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명탄 쏘고 그거야? 자 여기 누르면 안 돼 여기서 바로 나가진다 바로 기다려 아 그거 끝내지마 이거 온다고 아직 나가는 소리 안 들렸는데 온다니까 이거 타는 거다 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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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타자 TF1 오 Yeah! 자 파괴로 존려 포기할 수 있는 거 지금 안쳐놔 셀포인트 거의 전력을 올릴 수 있어 뭐야 아이씨 나 이거 위아래 바꿔놓고 싶어서 안 가고 있었네 여기서 니가 해 그러면 자 바로 하면 돼 자 세이브해래 이걸 바보아 시키시오 봐봐 봐봐 맵부터 봐봐 자 세이브해를 해야 되네 굳이 와 충격이 준비해야 할 준비 자 굴려 아 내려 내려 어 누구야 안드로이드 아 어디냐고 여기 자 뭔 소리야 너가 필요 없어 자 자 아 이거 왜 안 돼 봐봐 맵을 봐 맵을 보라고 여기 맞는데 네 여기서 아 저걸 먼저 하고 와야 되나 먼저 하고 가야 되나 보다 아 잠깐만 안드로이드 있는데 앞에 네 네 민규님 들어가세요 어? 돌투근으로 한방에 죽는다고요? 일단 대가리 쏴 대가리 쏴 아 대가리 쏴 아 대가리 쏴이지 야 저 약 먹어야 돼 약 약 약 약 또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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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라고 여기서 봐봐 맵 봐봐 맵 지났다 지났다 지났네 반대편 어 근데 뒤에 아마 있을거야 볼투근으로 내 안드로이드 왜 안죽죠? 그냥 반대편이라고 야 여기서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